안녕하세요. 분홍빛다육입니다. 오늘도 반갑습니다. 제가 방금 농장회를 다녀왔거든요. 농장회에서 오늘 이렇게 다육이를 많이 사갖고 왔답니다. 이 아이는 레티지아죠. 레티지아 한 박스하고 이렇게 큰 박스에 한 박스하고 이 아이는 시트리나랍니다. 시트리나 한 박스하고 이렇게 많은 다육이를 사갖고 왔거든요. 완전히 다육이 장사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큰 박스에 두 박스를 두 박스하고 또 여기 다 못담아가지고 여기 작은 박스 한 박스에 하고 이렇게 오늘 사가지고 왔답니다. 여기 레티지아는 한 포트가 얼마나 큰가 하면 한 포트가 이렇거든요. 얼굴이 얼굴이 이렇게 굉장히 많죠. 이렇게 얼굴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. 다 세리지도 못할 것 같아요. 이거는 좀 화분도 좀 커야 되겠네요. 이렇게 레티지아는 한몸이라고 그랬습니다. 한몸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많이 자랐다고 그랬거든요. 사장님께서 레티지아 한 박스하고 여기는 시트리나 시트리나는 이렇게 2조짜리도 있고 하나만 빼볼게요. 이렇게 시트리나 예쁘죠. 이거는 2조고 이런 아이는 4조고 또 이렇게 3조도 있고 여기도 3조 여기도 3조 이렇게 섞였답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 라울이랍니다. 라울은 오두에 밑에 보면 작은 자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. 여기 라울 한 포트하고 또 이 아이는 석여나 금이랍니다. 금줄이 보이죠. 음 너무 예쁘네요. 이렇게 석여나 금 목대가 있고 한 목대에서 이제 새 얼굴이 3개로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네요. 그리고 여기는 댄섬이랍니다. 댄섬 한 포트하고 저 아이는 경화금이랍니다. 너무 예쁘죠. 노랑색이 경화금이 진짜 예쁘네요. 이렇게 하고 그렇게 오늘 사 갖고 왔답니다.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제 제가 유튜브에서 월급을 받았거든요. 월급 받았는 걸로 오늘 다육식을 이렇게 왕창 이렇게 사가지고 왔답니다. 네티지아가 엄청 탐스럽고 너무 예쁘죠. 정말 예쁩니다. 네티지아가 네티지아하고 시트리나하고 이렇게 한 박스씩을 사가지고 왔답니다. 빨리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